안녕하세요. 음... 자고 일어났더니 질문이 하나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팀노바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인입니다. 현재 군인이신가봐요. 이성현씨. 이성현님. 안녕하세요. 현재 전역까지 14개월 남은 21살 고졸 현역 군인입니다. 저가. 저가가 맞나? 저간가? 제가인가? 아무튼. 저가 4차 산업혁명에서 끊은 관심과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커 군복무가 끝나고 학원을 다닐 차 여러 곳을 알아보다 정말 이거다 하는 학원은 티누아밖에 없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라도 쌓아보자 하여 공부를 하고 있으나 초보인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몰라 가끔은 불안합니다. 사실 뭐 바른 길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진 않으니까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불안해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수명은 이렇게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엘프가 아니잖아. 우리가 천 년씩 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팀노바를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이렇게 교육기간이 길냐? 나는 단과반으로 잡아만 듣고 싶다. 이런 친구들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온라인 강의가 생기면 선택하셔서 들을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은 그냥 일반 개발자 만들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연봉의 개발자를 만드는데 좀 특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이제 좀 가장 극단적인 교육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더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까지 폭넓은, 현업에서 딱 원하는 폭넓은 스킬을 가진 그런 개발자를 양성해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모로 굉장히 뛰어나서 연봉도 높은 그런 개발자를 만들려고 오프라인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팀노바의 어떤 전시는 저나 기계인간 팀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둘 다 그냥 현업에서 어차피 돈 잘 벌고 잘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프로세스를 최대한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14년 동안 해오면서 제가 만든 것들 어떤 학생들 한 명 한 명 관찰하면서 되게 얘는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했던 어떤 기본적으로 임상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과 어떤 노하우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 건데 저희가 지향하는 점은 일단 오프라인에서 지향점은 확실히 딱 정조준 하고 있어요. 저희는 딱 일단은 고현봉 개발자 그리고 고현봉이란 무엇인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에 많이 탑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그런 개발자들만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만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바른 길을 가고 있냐 이렇게 그런 의문은 별로 안 드는 것 같고 어차피 자기 실력이 느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시간이 팀노바 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1년 만에 그 정도 실력 팀노바 정도의 실력과 연봉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엄청 빠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21살밖에 안 돼서 정말 어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14개월이면은 내후년이네? 거의 내후년에 오시는 거네요? 그러면 아직 시간 많죠. 근데 이제 인간의 유한하게 근데 빨리 자라면 더 좋긴 해요. 제가 이렇게 어떤 중시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아까 말한 길이 있죠. 초보인 제가 바른 길에 가고 있는 것이 몰라 가끔은 불안합니다. 이 길 설정을 되게 잘해줘요. 어저께도 막 그... 옥퀸가 거기에다 막 팀노바 후기를 하면서 알려주는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문제는 2600이던 2600 연봉이던 사람이 중도 포기하고 나가서 팀노바가 하는 작품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직을 했는데 3800으로 취직을 했다는 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팀노바는 알려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 자신은 실력이 엄청 늘고 연봉이 엄청 높아졌다. 팀노바 내부에서 7개월을 있으면서 받은 영향이나 그리고 그 안에서 실력이 는 거는 자존심 때문에 추가를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아까 성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어떤 방향 설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향 설정이라는 거는 그 정도로 해본 사람들이 설정할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드에서 꽤 어 나 나름대로 진짜 꽤 잘했어 라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제가 그렇게 많이 해봤으니까 제 학생들도 연봉이 더 높죠. 그리고 여기 중도 포기한 친구들 중에서도 기초만 끝나고도 취직 잘한 친구들도 있고 사실 말만 안 할 뿐이지 중도 포기한 애들 중에서도 뭐 잘하고 재능 있던 친구도 많았고 재능 없었는데 잘해진 친구도 많았어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번 현재 저는 나프제르라는 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책인지 모르겠네. 제가 책을 잘 몰라서요. 어쨌든 그래서 링크를 이렇게 들어가보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런 거 전공자들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하는 거지? 회사에서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그냥 책이 있는 거지. 왜 자꾸 뭐 하는 거야? 이거 봐. 자꾸 순서도랑 이런 거만 이렇게 자꾸 그리지? 이거 학교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죠. 막 그 어린이들 이렇게 미술 선생님이 막 이렇게 봐주는 것 같다. 아이고 음 글쎄다. 이런 게 도움이 될라나?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간접 도움은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해서 도움 안 되는 건 없어요. 근데 간접적인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완전 초보시잖아요? 초보시면은 지금 저런 거 그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일단 내가 왜 개발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개발에 좀 푹 빠져드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개발이란 게 진짜 특이해서 정말 막 뭐라 해야 되지? 취미로 하면요. 딱 취미로 한 만큼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프로라고 생각하고 막 엄청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의식, 마인드 그리고 일단 저는 저런 걸로 막 이렇게 도식화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현업에서는요. 저거 저거 쓸 때 있었는데 종종 있었는데 저것보다 더 심플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니면은 파워포인트 같은 거나 아니면은 키노트 같은 걸로 또 다른 방식으로 더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구조만 그렸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관련해서 아키텍처 보면 저렇게까지 그렇게 막 그 저런 방식으로 막 이렇게 표 만들고 막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저거 옛날에 KT? KT에 있을 때 KT 쪽 일을 할 때죠. KT에 있었던 거 아니고 KT 쪽 KT 같은 경우는 KT 본사가 있고 그 모든 제품 라인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쪽이 이제 프리엔서로 갔었는데 그 회사에서 보니까 대기업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저런 거 하는 거 좀 있긴 있던데 근데 그것도 좀 약식으로 해요. 걔네 시트가 따로 있고 그래서 어 저렇게 이론적으로 배운 거랑 실제랑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납부자리란 곳이 카페인가 봐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노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딩했던 자료도 조금씩 올려놓겠습니다. 아 코딩 자료가 있어요? 아 어딨니 슈나이더만 뭐야 이거 근데 모든 화면은 늘긴 늘어요. 내 습관이 잘못됐을 때 좀 안타까운 거지. 아 왜 이것만 자꾸 보여주세요. 코딩 예시 여기 있다. 보자 보자 아니 지금 슈나이더만 뭐 이런 거 그리고 프로세스 흐름도 그리고 지금 그럴 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나쁜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주석 달고 뭐 이런 거 나쁜 습관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완전 코드 스타일 보면 와 이거 응답하라 1990년도 막 이런 생각난다. 아 이거 보세요. 이 코드 스타일이 자바인데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각 언어마다 보편적으로 쓰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어 이런 거 보면 이제 보이죠. 아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짜고 있구나. 어떤 방식이구나.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학원을 평가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카페 같은 데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어 뭐 제가 뭐 이런 거 평가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성현님 얘기만 할게요. 성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코드 보니까 음 일단은 왜 코드를 짜야 하는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정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어딨니 어 지금 이게 상수로 쓸 때 이거 막 대문자로 쓰시잖아요. 근데 이건 에디터 그니까 자바에서는 아 자바에서 뭐 이렇게 상수 쓸 때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보통 저거는 C에서 많이 보던 스타일 그니까 C 위주로 짜는 개발자들의 스타일을 따라한 것 같아요. 그냥 음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아 부자연스러움이 보여요. 그니까 자기가 직접 코드 스타일을 만들어 짜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코드 스타일을 모방해서 짜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아 이대로 하면 그냥 주입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 오픈소스 훌륭한 거 진짜 많은데 그거 그냥 따라하면 되세요. 훨씬 스타일 좋고 훨씬 어떻게 나이스해요. 진짜 되게 쿨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조차도 하지 마세요. 오픈소스 보고 따라하지도 마세요. 지금 지금 뭐야 지금 성현님 스타일은 어 일단은 지금 막 제 어린애들한테 미술을 가리킨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만드셔야 되는 식이에요. 하고 싶은 거 막 하시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코드 스타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저한테 이제 코멘트를 원하셨으니까 일단은 그냥 만드시고 코드 스타일은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코드 스타일을 취하기 전에 왜 이런 코드 스타일이 필요한 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뜨겁다는 걸 알려면 불에 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니면 불 근처에 가서 뜨겁다는 걸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그냥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또는 저 책에서 저렇게 권고하니까 그 스타일을 바로 따라한다는 건 조금 위험해 보여요. 그리고 코드 스타일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훌륭해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되게 옛날식 코드 스타일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하던 특히나 보면은 지금 자바랑 C소스가 거의 같은 스타일로 가는데 둘의 어떤 코드 전개 방식이 좀 달라요. 진짜 디테일을 말씀드린다면 진짜 그래요. 어떤 개발자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쪽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과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코드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그런 코드 스타일적인 게 둘이 완전히 똑같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위험하다고 좀 보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 이거는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자연스럽게 짜고 있는 상태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공부를 하실 때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막 그냥 막 그려. 그래서 어 나는 그 뭐 송아지가 세 명이 있을 거야. 얘네들이 격투를 하는 거야. 가위가위 뭐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세 개의 어떤 객체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프로세스 프로세스란 과정이죠. 필요한 프로세스 뭐 A는 첫 번째 1번은 뭘 낼 수 있다.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냥 연습장에는 그리세요. 1번은 무엇을 낼 수 있다. 뭐지 한 번에 규칙 있죠. 게임 규칙 적듯이 한 번에 한 번씩만 가위가위 볼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은 그 나머지 두 사람은 컴퓨터에서 랜덤 함수를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이렇게 대화식으로 대략자라고 적으세요. 근데 이거를 굳이 그림 그려 하시면서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군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이거를 이제 그 막 제가 군대의 현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음 그렇게 막 시간 여유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손코딩을 하시는 거예요. 손코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아무튼 손코딩 저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코드로 한번 옮겨보세요. 시간이 날 때 아니면 휴가 나오셨을 때 이거를 코드로 좀 옮겨보시면 아 이게 진짜 옮겨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럼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원래는 컴퓨터 바로 작고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저도 사실은 그 보통 이제 되게 복잡한 코드나 좀 그런 코드 짤 때는 카페에 혼자 이렇게 그 펜이랑 연습장 들고 가요. 노트북 안 들고 가고 그거 들고 가가지고 그림으로 대략 다 그려놓고 대략만 그려요. 일단은 대략만 그려놓고 필요한 거 중요한 것만 적어놓고 그래서 생각과 어떤 코딩의 시간을 좀 분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가끔은 어 그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코딩을 많이 한다 보다 코딩적 사고가 뛰어나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아쉬운 건 시작부터 되게 코딩 중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책을 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씨랑 자발 많이 하니까 그냥 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이 언어를 왜 해야 하는지 이 언어로 언어를 배우면 할 수 있는 것도 다 찾아보시고 세계관부터 정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런 언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한 번 해보겠다 이런 거 그 언어의 장단점이 그 언어의 장단점 이런 것도 그냥 프로그래밍 그냥 프로그래밍 재밌어요 좋아요 이거랑 내가 프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게임 그냥 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그 이 게임을 직업으로 프로게이머로 할 때는 고통스러워요. 정말 그 1등을 못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 수영도 취미로 할 땐 재밌는데 프로가 되면은 박태환 선수 보세요. 엄청나게 빡세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외적인 것도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분야 같은 거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팀노바 오시면 그 지금 팀노바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분야를 안 가리고 가고 있거든요. AR, VR, 인공지능 또 데이터 사이언스 또 어디니 음 뭐 안드로이드는 당연히 많이 가고요. 서버 홈페이지 홈페이지도 뭐 PHP 쪽도 하고 파이썬 쪽도 하고 어 지금 73명 정도 취업을 했는데 정말 그리고 아이폰도 있어요. 아이폰도 많이 갔어요. 그냥 그냥 그 아이폰 자체의 포트폴리오가 없어도 그쪽에서 어 금방 하시겠네요. 그래서 아 네 한번 뭐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개발자의 특징이거든요. 플랫폼 상관 없고 어 근데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더 좋긴 한데 뭐 한 달만 하지 뭐 뭐 이런 거 요게 지금 제가 만들고자 하는 개발자의 특징인데 요새는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으로 게임 개발한 친구들 되게 많아요. 3차원도 있고 2차원도 있고 아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거 이제 올라올 거예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걔네들. 자 2번 질문 팀 노바에 들어가기 전 14개월 동안 무엇을 공부하는 거 쉬워 보이시나요? 저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지만 공부문을 마치고 팀 노바 근처에 원료력과 아무도 신경 안 쓰고 1년간 미친듯이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팀 노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10월쯤에 청강대회로 가보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처에 원룸 잡고 열심히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아무튼 되게 새로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에 되게 많아요. 너무 감개무량하다고 할까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그만큼 어떤 실력을 키우는데 절실한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음 팀 노바 들어가기 전 14개월 동안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 좋아 보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음 코드는 제가 봤을 땐 군인이라 제한적으로 짤 것 같으니까 코드 말고 연습장에 내가 어떻게 짤 것이다 라고 하는 큰 구조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짜보고 그게 짜지는지 한번 보시고 잘 안 짜지면 왜 안 짜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T 업계 그런 관련 책들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은 신문기사 같은 것도 되게 많은데 블러터 단넷이나 아니면 지디넷 이런 거랑 또 IT 월드 뭐 이런 IT 관련 언론들이 있어요. 그런 소식들을 보실 수 있을 때마다 보시고 거기에 보면 큰 이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IT 업계에 대한 감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책을 사들에도 어떤 개념서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이 뭐가 어떻고 이런 거는 나중에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응용 2단계 거의 막바지 때쯤 애들한테 추천을 해주거든요. 볼려면 그때 보는 게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거다. 왜냐면 훨씬 빨리 흡수하거든요. 그 어저께도 시연어 강의를 제가 했는데 시연어 중에서 핵심인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포인터 포인터 강의를 했는데 처음 하는 거의 자바만 하는 친구들이 근데 응용 2단계까지 한 친구들이면요. 한 제가 한 대여섯 시간만 거의 시연어에 대해서 강의해도 거의 한 번에 그냥 올마스터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바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그게 이제 팀노바 스타일의 특징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무언가 하나를 잘한 다음에 보면 이게 왜 필요한지 빨리 점검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무언가 IT업계에 관련된 것들을 그냥 흥미사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T업계의 역사 아니면 컴퓨터의 역사 컴퓨터는 컴퓨터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기반적인 것들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가야 할 곳이 그러면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되는가 근데 너무 제가 일전에도 뭐 커뮤니티에서 막 우리 갑자기 뭐 내가 홍북을 올린 적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사람들이 막 아무튼 커뮤니티에서 저희를 막 저격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저격한 건 아니고 뭐 팀노바 후기라고 막 올렸는데 아무튼 뭐 자기들끼리 꽁냐꽁냐하고 막 싸우고 우리가 제가 마치 광고글을 올린 일반인인 척하고 광고글을 올린 것처럼 몰아가는 사람도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이 얘기를 왜 했지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아 맞아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커뮤니티 쪽은 약간은 좀 실무에 그렇게 가깝다 이런 느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커뮤니티에는 아무래도 좀 하소연하는 글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실제 필드랑 거의 유사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커뮤니티를 하지 않는 개발자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그냥 다 평탄하고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IT 업계를 배우지 마시고 배우실 때는 팩트로 배우세요. 팩트 그러니까 팩트가 뭐냐 사실 사실 그 관계로 배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신문기사 같은 거에서 어떤 논점으로 어떤 사람이 글을 쓴다고 해도 일단은 그중에서 팩트만 딱 보시면 좋죠. 예를 들면 애플이 이번에 어떤 매출을 올렸다. 이런 거 만약에 애플이 뭐가 나왔다. 이런 거 근데 그 외적인 주관적인 영역을 조금 조심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필수 영어 공부 영어 공부 영어 공부인데 자료 검색할 때 아무래도 영어가 좀 더 나오면 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검색은 왜 필요하냐 IT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런 자료 검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어떤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만든 엔진엑스라는 서버만 해도 지금 웹서버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서버인데 원래는 아파치가 1위였는데 걔가 굉장히 점유율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얘가 러시아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를 지원했었나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영어로 다 지원을 하고 영어로 검색했을 자료가 진짜 많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어 이 그 한국의 이희승 씨라고 이희승 씨가 만든 네티라는 그런 아파치 미나 이런 이런 서버들 프레임 웹 웹 걔네도 종합 프레임 웹 이라서 아무튼 그런 기술들도 보면 그 영문으로도 제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 뭐 그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지 어떤 그냥 표준이 돼가고 있는 영어가 그래서 내가 굳이 일본어를 하지 못해도 일본에서 어 일본에서 막 만든 루비라는 언어를 지금 영문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암튼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루비라는 언어가 일본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파이썬이든 나랑 상관없는 곳에서 만들어도 영어로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어를 많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검색시간이 단축되는데 어 그래도 영어 잘한다고 뭐 꼭 잘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영어 공부 그 다음에 글쎄요 수학 같은 거 해오면 좋은데 근데 수학은 근데 막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수학 수학 같은 거 아까 정할 거 없으면 수학 같은 거 하면 공부 좀 해보세요 수학 중에서 게임 쪽이나 3차원 갈 생각이 있으면 행렬이랑 벡터랑 물리 공부도 조금 중력 관련된 물리 공부 있죠. 그런 거 하시면 대략 게임을 조금 3차원 엔진 같은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시거든요 뭐 그런 거 왜냐면 다 빛의 반사라든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라든지 게임에서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전부 수학 적으로 계산해내고 있어요 수학과 물리로 그래서 근데 게임 같은 거 생각 있으시면 그렇게 하면 조금 도움은 되는데 요새는 뭐 툴들이 그냥 해져버리니까 저는 옛날 개발자라 옛날에는 그거 수학 적으로 계산한 걸 이해해야만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팀룸바 오시면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더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영상이든 텍스트든 답변 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지만 뭐 하라고 그랬죠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IT업계 정세 좀 보고 그리고 손코딩 손코딩 보다도 그냥 어떻게 짤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다 쓰는데 그게 옮겨지는지 옮겨지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자기 맘대로 짜세요 일단은 막 짜셔도 됩니다 누구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짜세요 누구 짜라 지금 이렇게 초보때 누구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그 스타일 굳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진 스타일 조금 올드한 스타일 이에요 코드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요즘 나오는 오픈소스 같은 거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